맥퀸의 재투자 클럽입니다. HLB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죠. 여기 산하에 이제 학술지인 JCO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릴리즘합 위암 보조협법 관련되는 부분 오픈 액세스로 이제 논문 게재 관련되는 부분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는 69,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즘합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이 간암 쪽에 이제 우선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FDA 승인되면 위암도 이제 준비는 뭐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향후에 또 이제 기대감이 또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간암에서도 이제 이 보조협법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위암 쪽에서도 보조협법 그러니까 고용암 쪽에서 암의 어떤 이제 크기 자체가 높아서 커서 이제 이 국소협법인 이제 수술 절제 관련되는 부분이 하기 어려울 때 이제 치아는 어떤 부분이 보조협법이죠. 그러니까 수술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종양 크기를 줄이는 어떤 형태로 이 보조협법의 어떤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 관련해서 국제학술지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이제 이게 아스코죠. 예 아스코 쪽에 있는 이제 학술지가 저널 오브 이제 클리니칼 언클로지입니다. 이 클리니칼이 이제 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항암, 암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널 오브 클리니칼 언클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논문 이제 피임용 지수가 50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종양학 쪽에서는 건의가 있는 이제 국제학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소, 진행성, 진행성이라는 게 이제 이제 수술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수술해도 좀 낫지 않는 뭐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암 관련해서 수술 전후에 수술 앞에 하면 이제 내후 이제 어조반트고 이제 수술 뒤에 하면 이제 어조반트 개념이겠죠. 수술 전에 하는 것은 보조협법은 수술하기 적당한 상태를 만드는 거고 수술 위에도 암세포가 완벽하게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암에 대해서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그 세포독성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마 병용을 섞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항암요법하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기관이니까 여러 이제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그러니까 어떤 쪽이 리보세라니 병용을 주는지 기존 걸 하는 건지 랜덤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또 삼상입니다. 삼상 연구의 이제 중간결과고 삼상의 어떤 완료는 내년도 8월달이니까 여기도 뭐 나름 중요하겠죠. 그리고 항서제약이 이제 파트너로 참여했고 임상이 이제 중국 연구진이 뭐 주도한 요런 어떤 이제 임상 내용인데요. 자 이 뭐 내용을 보시면 옥살리프리틴이다가 이제 S1, 테가프루, 기메라실, 오테라실, 칼퓸 용어도 다 이제 어려운데요. 좀 쉽게 뭐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보조법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표조강암제하고 이제 면역강암제 전에 이제 1세대에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인데 거기에서도 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시스플라틴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쓰거든요. 백근계학제. 근데 옥살리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플라틴의 어떤 단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제 도입된 3세대 이제 백근 그 그 하악 이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이렇게 주사 형태로 맞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S1이라고 해가지고 테가프루, 기메라실, 오테라실, 칼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경구용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복합되어서 요렇게 이제 항암제로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뭐 이렇게 개발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두 개를 병용해서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즈마블 병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했을 때 이 360명을 1대1로 이제 배정해가지고 효능하고 안전성을 비교했는데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나 세컨드리 엔드포인트에서 이 보조법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PCR, 병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CR 이라고 하는 완전간에가 나오는지 하고 이제 메이저 P가 이제 여기 있는 P하고 똑같습니다. 병리학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R은 이제 리스판스니까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요게 이제 뭔가 그 암의 종양의 크기가 뭐 주는지 이런 부분을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표를 타켓을 하는 이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 결과를 해보니까 중간 결과인데요 최종은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차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PFS 값이라든지 OS 값은 이 데이터가 그 뭐 재발할 때까지라든지 사망할 때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임상을 완료해야 이제 나오는 어떤 이제 메인 데이터이고 중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CR은 이제 완전간에가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률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만큼 이제 종양 크기가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중간 그 결과 같은 경우 보면 리보사린과 캄넬리주막 병용을 했을 때가 기존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이제 섞어서 했을 때보다 이 CR이라고 하는 완전간에잖아요 그러니까 병약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완전간에의 비율 자체가 기존보다 3배 이상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R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 그 리스판서 주요 이제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 이제 반응률이라고 하면 뭐 이제 CR 외에 이제 PR이라든지 뭐 이런 뭐 SD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기존보다 반응률도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제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더 조금 이제 작게 나왔다가 이제 부작용은 조금 더 뭐 경력이 좀 더 많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항료법에다가 병용을 좀 섞어서 해봤을 때는 이제 병약적 완전간에 관련되는 부분은 유의미하게 3배 이상 개선되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이제 되었고 매약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임상에 참가하신 분들이 리보센과 캄델리주맙을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도 약이라고 하는 게 몸안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임상 진행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말 자체는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부작용이 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보조협법을 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신치료제 외에도 이런 보조협법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이런 어떤 위암 쪽의 어떤 보조협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간암도 이제 이런 보조협법 관련되는 부분들이 허가 이외에 바로 뭐 진행할 예정 관련된 기사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케이지에 관련되는 그 부분들도 이제 그 기사에 조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액세스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논문에 이제 계좌 할 때 이게 무료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무료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논문의 어떤 인용이라든지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전략들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항세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다시 50위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은봉들이 조금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50위안 어제 살짝 이탈했는데 다시 50위안으로 해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봉을 보시게 되면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올라왔다가 이번 달에 이제 급하게 이제 중국증시가 반등을 보였다가 이제 다시 또 단기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반등 흐름을 주 막판에 좀 이제 일단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이제 수량이 어제는 16주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다시 6,944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공매도 순보유장고는 320만 주대가 계속 이제 300만 주대 초반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체결이 상안보다 소폭 좀 많았던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주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날 갭다운 나오면서 클래스2 이후에 이제 이제 8만 2천원대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에서 피보나치 추세 가격인 7만원 초반으로 이제 밀리면서 여기에 이제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지 흐름을 이제 일주일간 뭐 확인한 어떤 구간이 됐는데 종가상으로는 결국 뭐 7만 천원대의 어떤 피보나치 추세 라인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일단 양업량 패턴을 만들고 하요일 이후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3일동안에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일단은 이제 피보나치 가격 부분에 이제 플랫형으로 만드는 모습 오늘은 좀 밑고리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못했던 7만 5천원과 7만 8천원 사이의 어떤 하락갭을 메꿀 수 있는 이러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됩니다만 거래량은 아직 이번 주 이제 흐름에는 큰 거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 95만 주 니까 어제보다 한 20만원 넘게 일단 들어왔습니다만 예 일단 7만원 때까지는 회복을 못했고 시간에는 200원 정도 더 올랐어요 69,900원 때 그래서 7만원 초반대는 계속 일단은 뭐 러프하게는 유지해주는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공매도 외국계의 창구 신앙과 더불어서 여기가 좀 매수가 어 들어왔는데 그 거래량이 늘면서 커버링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제 그 공매도 쪽에서 매수 창구로 좀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가장 영향을 줬던 nhkb 여기는 오늘도 좀 이때 매도 고요 삼성이 이제 이틀 연속 일단 매도로 바뀌어 있고 한국투자정권이 어제 하고 다르게 오늘도 이 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일단 매수가 외국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들어오는 모습이 였구요 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뭐 소폭 좀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일단 지지 흐름은 보였기 때문에 다음주에 75,000원 78,000원 때의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71,000원 때 72,000원 때 이 부분까지 단기로 회복하고 여기로 올릴 수 있는 거래량이 최소한 한 200만 주대에서 500만 주대 어떤 거래를 내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7월 그 10월 말에는 이제 비모 실사가 진행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 hlb 가 이제 만들어 내는지 여부를 어 살펴보시면서 다음주로 또 한번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